오늘 겨울이가 놀러 왔어요 오늘 겨울이 먹기 좋은데요 저는 지금 너무 항상 그치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많아요 아, 저거 다는 거 같네요 제가 다는 거 같네요 그래도 다는 거 같네요 자, 이제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약간 먹으면 좋겠어요 이제 먹으면 좋겠어요 데이크 마시니 데이크 마시니 데이크 마시니 이리 앉아 앉아 오예 복 노란 맛 온 máquina 오늘은 너가 먹을 것 없단다 기대하지마 없어 CG보드 박았어 지금 먹을 걸 요구한 자세 겨울이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겨울이 간식 먹이면 안 되는 기간이라서 그냥 사료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견이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간식 말고 그냥 살을 만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이 살 많이 빠진 게 느껴진다고요 겨울이 전에 왔을 때에 비해서 각 기름이 없게 쪘습니다 그러니까 나야 이제 사실 내 책임 하에 내가 알아서 먹고 뒤지는 거지만 걔는 이제 주인 책임이겠죠 걔가 뭘 주워 먹는지는 아 맞다 예전에 그거 해보걸려고 했는데 겨울이 시점 캠 이거 이렇게 겨울이한테 매달아가지고 아 이거 개웅이 아닌데 다음 중이지 찾았다 아 뒤에 떨어져 있었네 열어라 일로와서 일로와서 자 이제 겨울이 시점을 한번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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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봐 이게 진짜 위 너무 높아서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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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진다. 졸린다.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.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